마지막 센스는 하러 갑니다. 오르막이다. 계속 오르막이야. 와 이걸 진짜 할 수 있을까? 엉덩이가 터질 것 같아. 이걸 어떻게 매고 다섯 시간인가? 아 몰라. 아이고 아이고 몰라. 어? 오 애기. 어? 아아이. 굿모닝. 오 애기 굿모닝. 엄마 지금 뭐 하세요? 산. 산인데 또 산에 가. 뭐? 산인데 또 산에 가. 엄마 산에. 산에 갔다 와서 내일 이나 밤에 모레 전화할게. 안녕. 봐봐. 여보가. 안녕해. 라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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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훈련소 아이고 보관이 아이고 아이고 어느 아침에 일어났는데 언니 너무 비장한 거예요 아 뭐가 마음이 자 오늘을 위해 준비했다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자 허리띠를 졸려 매고 제가 옛날에는 청계산 날다람쥐라고 진짜? 등산을 낳았어? 아기 낳기 전에는 청계산 날다람쥐였는데 아 진짜 하하하 후후루루루루 언니 저 지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? 네 간 좀 볼래? 어 언니 좋아요 이거 고양이 맛이지? 너무 맛있어 빨리 먹어봐 고양이 맛 아 아 이게 미역국이잖니? 그래 자 이제 밥 넣자 맛있겠다 끓여두길 잘했어 아 맛있겠다 아니 언제 찍고 왔는지도 몰랐어 조용히 들어가가지고 진짜 웃겨요 저기 화장실 갔는데 가윤언니 소리가 들리는데 가윤언니 소리가 들리는데 샤워기 그림 안 그려져 있는데 에서 들리는 거예요 하하하 분명히 샤워한다고 들어갔는데 언니 딱 걸렸어요 샤워 안 하자면 나 너무 추워 어제 추워가지고 못 씻었죠 그랬더니 보아가 아 못 씻는 이유도 참 가지가지다 이래서 못 씻고 저래서 다들 대단들 하다 자 시간 절약을 위해서 지금 끓고 있는 동안 이제 해야겠다 자 양이 많은 분들은 이걸 이용해서 개인 먹을 거를 하시고 누가 양이 많아 오 감사합니다 이거는 양이 적은 사람들 너무 예뻐 귀여워 큰 거 싸야지 큰 거 아 오늘 비장하다 그치? 마음이 진짜 비장하지 않아? 어 여기 감자 여기 계란을 챙기고 계란은 두 개 아 바나나가 있네 자 부패다 부패야 부패 열렸어 나 이건가? 네 자 부패다 부패야 부패 열렸어 나 이건가? 네 어 네 개 딱 딱 네 개 들었다 자 하나씩 그리고 그리고 또 뭐 챙길 게 있지? 어? 아니 오늘 밤에 뭐? 뭐가? 아 뭐 여기다가 아 일용을 양식이니까 자 이제 먹읍시다 맛있겠다 어 먹어도 될 거 같아 뭐 야 음 음 음 음 음 음 아우 미역국이 어찌나 밤인지 밥심이야, 밥심. 따뜻하니까 너무 좋아. 김치 먹을까? 맛있어요. 다음. 김치? 감사합니다. 김치 먹을래? 아주 젓가락들 안 쓰려고. 설거지 안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? 우리 오늘 화장실도 못 가는 거죠? 미리 가게? 그럼 좋은데. 그것도 아니고 저는 새벽에 갔다 왔죠. 모든 것이 이렇게 계획되어서 어마어마한. 혹시 군인이에요, 언니? 혹시 군인이에요, 언니? 너무 좋아, 루틴에 맞게 하는 거. 직업 군인 했으면 잘 맞았을 것 같아. 우리 좀 빨리 가서 거기를 좀 즐기자. 혼자 놔봐. 밥을 먹고 있네. 갈 때 배고플까 봐. 다들 마음이 급해. 막 싸고 있어. 가위 뭐 이런 거 필요가 있을까? 칼이라든지. 비상용으로 하나 가져갈까? 필요 없을까? 그래. 없으면 이루 끊자. 사치다, 사치. 이런 매트도 사치야. 침낭에 에어매트 하나 하면 끝인데. 이 종이도 잘라내면 좀 무게가 덜 할까요? 안녕. 나 베개 안 가져가야지. 나 베개 아예 안 챙겼어. 아 진짜? 나도 베개 안 챙겼어. 오늘은 가져가지 말아야겠다. 이 사치품들. 사치품들을 가져가지 않아야겠어. 사치예요. 이런 거 다 사치야. 근데 짤 것만 싸고. 근데 짤 것만 싸고. 이거는 걸으면서 먹어야 되니까. 벽 쪽으로. 이거는 비상중량. 사치품인 신발을 챙기고 있다. 진짜요? 진짜 사치다. 신발 있어야죠. 수저 하나. 그렇다. 다 넣었어? 아 저거. 저거 콧밸 안 넣었다. 이게 된다. 감사합니다. 너무 무거운데? 하나 둘 셋. 이걸 어떻게 매우 집어 올라가냐? 큰일 났네. 약을 좀 빼는 게 어때? 너무 무거워. 약을 좀 빼는 게 나을 것 같아. 뭔가 갑자기 설레요. 재밌을 것 같아요. 즐거울 거예요. 그래. 진짜. 하나뿐인 추억일 거예요. 진짜. 그런 게 기억에 오래 남지. 아주 좋구나. 우리 아침 먹었나? 미역국. 미역국. 흥시 배가 고프. 돌았으면 배가 고프고. 그러니까요. 아니 그게 짐 싸고 나면 그런 것 같아요. 뭔가 혼을 쏙 빼고 나니까 배가 고프지. 배가 고프요. 언니도 드실래요? 한 입만 줄 수 있겠니? 응. 뱅어쇼콜라가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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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들어간다. 자꾸나 한국 가서 이거 찾을 것 같아. 아하. 그렇지? 어? 여기 뭐 장 섰나. 장 섰다. 원 차요? 원 차요? 네. 잠깐 세워. 어. 어. 어디 가서. 오. 자리가 있어. 다행이다. 왜냐하면 또 뭔가 군 거칠거리가 필요할 수 있어. 어. 왜냐하면 우리 150콜라가 다 먹었어요. 계획에 차질이 생겼어. 약간 불안해졌거든요. 아 150콜라 다 먹었니? 리필 리필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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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. 나이스. 되게 싱싱해 보인다. 진짜. 귀여워. 그렇지? 응. 빵 같아, 메론빵. 응. 저건 뭐야? 어, 어, 어. 나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. 블랙베리. 베리 너무 맛있겠다. 너무 예쁘다. 이거 하나 사서 한 입씩 먹을까? 약간 오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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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? 꼭. 무화과랑 베리랑 좀 살까요? 우리 바나나 챙겼어요? 어. 안 부족해요? 바나나 챙겼어. 메시 메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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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볼까요? 와, 줄 서 있어. 어? 종류 많네? 어, 종류가 엄청 많네. 종류. 야, 바게트 종류가 한 4, 5가지 되는데? 근데 다른 방 좀 먹어볼까? 너무 맨날 똑같은 거 먹을래. 잠봉베르가 사실 운영농에 한도. 그죠? 응. 이게 주식인데. 프랑스 사람들. 초코티. 초코티. 초코티 포기하고. 이거 하나랑 바게트 하나. 땡큐. 땡큐. 메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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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배낭에, 배낭에 이렇게 껴서 가겠습니다. 소풍 같아. 그래, 시간이 없다. 시간이 없어, 또. 아이고. 빨리 가야 또 저걸 하죠. 언니. 아니야, 나는 이거는. 아. 뭐야? 짬뽕, 짬뽕, 짬뽕. 쎄지. 워리 Oi. 워이로. 네. 헉. 석에 콩 맛있어. 맛있어? 맛있어? 진짜 맛있어. 아, 그래? 어... 근데 어차피 ... 아까 외계인 같지 않아, 그거 다 쓰고! 앞으로 가지지가 않아. 일단 기차 앞에 갈까요? 가자! 장난 아니던데? 지도 보니까 그리고 산을 넘더라? 네, 엄청 멀던데? 이러고 갈 수 있겠노? 뭐 안 되면 돌아와야죠 간만큼 돌아와야 돼 무거워? 괜찮아? 괜찮아요 잠깐만 너 똑바로 서봐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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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분이세요? 한국분이세요? 저 다 말할 수 있을까? 저 다 말할 수 있을까?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분이 여기서부터 걸었다고 생각하면 엄청 올라가네. 우와 신기하다. 너무 신기해. 우리 일로 쏟아질 것 같지 않아요? 어? 약간 디스코 팡팡 같은 느낌이랄까? 안 마셔. 얘가 안 마셔요. 그냥 눈만 뜨면, 눈만 뜨면 플러팅. 이렇게 길었던 애를 얼마나 먹은 거야. 반을 다, 반 이상 먹었네? 반 이상 먹었네? 누가 보면 공기인 줄 알겠다. 뒤에서 둘이 너무 맛있었어요. 공기인 줄 알겠어. 누가 보면. 맛있다. 맛있다. 치즈도 맛있어. 진짜 많이 안 짜고 맛있어. 담백해. 뭐야? 왜 먹어 치우려고 그러는 거야? 아니, 터졌어 안에서. 뭐야? 아, 베리. 먹어야지. 아우, 맛있겠다. 맛있어? 맛있어요. 정신이 번뜩 나네. 아우, 너무 맛있다. 지금 다 먹어요, 우리? 먹자. 오케이. 터져. 배고파. 씻지도 않고 우리. 음, 너무 맛있다. 음, 너무 맛있다. 음, 너무 맛있다. 엄청 달아. 너무 맛있다. 진짜. 이제 먹을 거 살 땐 아무 데도 없는 건가? 먹을 거 살 때? 그렇구나. 저 바게티를 잘 사서 해야 돼. 스프에 찍어 먹으면 너무 맛있어. 내일 아침. 내일 아침. 내일까지 못 버틸 것 같은데요, 저거? 올라가는 길에 먹을 것 같은데? 와, 엄청 높이 간다. 우와, 저기. 우와. 아우, 바로 그런 줄 알았어. 아우, 바로 그런 줄 알았어. 냄새, 느낌이 세한데? 어, 이렇게 높은데? 이제 핸드폰도 안 터져. 물집 잡힐 것 같은데. 이제 내려야 돼요. 어? 거기 있어? 어? 여기 아니야? 맨 위에? 네, 내려야 돼. 어? 우리 내리는 거야? 맞아? 확실해? 아, 내 폴대가. 여기 있어야 돼요. 이어. 뿡.